레몬님? 네? 오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번 더 한 번 더 레몬님 장전하세요 오탄 여기 옆에 175 아 개피인데 못 땄네 저거 뒤에 있는거 볼까 얘들은 여기 있다 레몬님 다 해 하나 켜죠 알죠 아 뒤에 있네 저 얼굴은 구경도 못하고 내 앞에 쳐박혀 아이고 점프 제 앞에 제 앞에 바로 앞에 있어요 나이스 하나 기절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망 봐주세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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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 좀 봐주세요 나이스 저 멀리 하나 더 있었는데 아 쉣 오른쪽 보셔야 돼요 이제 이쪽에 300방향 여기 능선 잡고서 싸우시면 돼요 능선 잡고 싸우세요 아하하 가베이 아하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오징어 오징어